자 그랬던 건데 거기에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부동산 양평을 완전히 채운 승 김건희 윤석열 일가에 투기 창고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네 판델을 가져와서 설명하셨죠 2030년께 서울 송파구하고 양평동 지금 왜냐하면 강동 송파권에서 강원도권으로 가는 광주나 온주권으로 가는 도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남양주나 양평 양주 이쪽으로도 서울시민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쪽에 도로가 없어서 송파에서 양평고속도로가 뚫려요 이건 이미 승인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래 종점이 양서면이에요 양서면 국수리에요 갑자기 강상면 병산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양서면은 잘 안 들어보시고 강상면은 병산 많이 들어보시고 왜? 윤석열 김건이 최은순이 투기했다는 양평의 4개 땅 중에 하나가 강상면입니다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살 수 있잖아요 농사를 자기가 남양주에 살면서 1시간 이상 출퇴하면서 70달면 농사를 지켰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농지법이 명안이잖아요 그다음에 사촌이라든지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동원의 땅을 사들였어요 부동산 차명 보유죠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금이네요 양평의 소리 신문에만 나온 겁니다 아마 제도권 중앙면체는 오마이티비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터뜨린 건데요 분명히 양평군도 공무원들도 양평군민들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양평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은 양서면 국술이다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갑자기 최근에 강상면 병산으로 변경됐어요 변경이 돼버렸다 최은순의 땅이 있는 바로 옆에 하필이면 김기현 사건 생각나죠 여러분 바로 김기현 쪽으로 KTX가 휘었잖아요 김기현 땅 있는 대로 그래서 뭐 800배? 엄청나게 땅값이 800배가 더 될 겁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땅값이 떴다고 해서 그래서 김기현 씨가 비극이 두 간대 부기장 하나는 당대표가 아니라 땅대표다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이 김기현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걸 모른다 윤재욱도 모르고 김기현도 모르는 윤석열이 당대표인 걸로 아는 사람이 많다 마음대로 하니까 아니면 장재훈이나 이런 사람들로 근데 자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공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평의 소리에서 양평의 소리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독립언론, 개혁언론 그래서 주민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무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조용하게 이렇게 네 조용하게 송파 화면에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거 한번 여러분 좀 이따 양평 시민의 소리 한번 들어와서 자세 보십시오 주민들도 모르게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국토부 차원에서 갑자기 변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양평군하고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네 땅값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일부가 수용되면 뭐 떼돈을 벌게 한다거나 땅값이 올라가면 수용되면 큰 수익이 생기니까요 그런 음모다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야당과 우리 오마이 뉴스에 나서서 추가 팩트체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최근에 송파 양평강 고속도로의 종점이 최은순 김건희 땅이 가득 있는 강상면 병산으로 일방적으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양평군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를 정도로 이건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무슨 우리가 추가로 보도 취재라고 따지면 변명을 하겠죠 국토부에서 그 부분 매우 중요하고 왜냐하면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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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면이냐 아마 양평군 국수리로 이야기된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강상면 병산으로 변경될 합리의 이유가 전혀 지금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최근에 김성교가 무려 56명의 자기 캠프 관계자들 회계 책임자까지 동원해서 돈을 뿌렸다는 의혹으로 56명이 다 유죄가 나왔는데 당시 양평군 3선 의원을 할 때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의 군술할 때 땅을 사고 투기를 하는 것을 다 허용해 준 사람입니다 본인의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윤석열과 나는 아주 친하고 폭탄주를 먹는 사이고 MBC에도 보도되고 MBC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이별할 때 전별 갈 때 내가 술도 사줬다 폭탄주 먹은 사이다 한 번은 윤석열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다 자기 장모 사건 때문에 김성교까지 곤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고 한다 왜 고맙다 하는지 아냐 내가 장모 걸 다 해줬거든 본인이 자백을 했잖아요 범죄 자백을 그런데 그걸로도 이번에 김성교도 이번에 기소에 빠졌습니다 윤석열도 빠져있고 최은순도 빠져있고 김성교도 빠졌고 그런데 총선 이번에 그러고 삼성군수하니까 총선은 안 오거든요 지난 총선에 그런데 56명이 기소가 됐어요 돈을 조직적으로 꾸린 거잖아요 의혹이잖아요 그걸 후보가 뭘 넣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채찍근 한 명이 조용히 누구한테 돈 주다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채찍근 포함하여 56명이 그런데 이것도 기소와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죄선고가 나온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김성교 의원직을 잃었어요 1년이 안 남았어요 임기가 그렇죠 총선이 그래서 보궐선고도 안 해버리잖아요 확 나 맞아요 국회의원 3년을 다 해버렸어요 총선이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요 10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56명이 유죄선고가 나왔다는 대부분 회계체검자가 벌금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 벌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의원직 상실하면 여러분 피선고권 박탈하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고권도 유지되어서 김성교는 내년에 또 나온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56명이 대부분 유죄가 나왔고 김성교만 부죄가 나왔는데 이것도 황당한데 김성교를 봐주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성교를 필사주로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유주 지성장 때 비리 최훈순과 김건희와 양평군의 특수관계 특혜관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교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격적으로 기소해가지고 제대로 처벌받으면 김성교가 삐뚤어져가지고 폭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막 입을 열고 다녔는데 윤석열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랬다 고맙다 그랬다 이걸 유튜브에 흔적까지 남겨놓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기소도 느슨하게 하고 결국 법원에서도 그런 영향으로 김성교를 무죄 선고했다라고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평 지역 입장에서는 의원이 없는 상태로 1년 가까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선고도 안 합니다 왜? 재판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300만 원 이상이면 회계 책임자가 의원직 상식인데 천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네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특례로 6개월 안에 기소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기소했어요 그렇죠 선거하자마자 선거로부터 6개월 안에 기소하게 법에 되어 있어요 기소했어요 그럼 재판을 지금 몇 년을 끌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3년 가까이를 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선거법의 취지도 무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소를 담당했던 검찰과 법원이 장난을 쳤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지역에서는 들끓고 있겠네요 지역에서는 민주당 체제관 지역위원제나 양평군에 있는 NGO들이 1인 시위를 몇 년간 했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법원 앞에서도 하고 검찰 도대체 왜 재판을 안 하냐고 결국 그래서 보고선거도 안 하는 56명이 금품 살포 의혹이면요 해계책임자가 300만 원만 해도 원래 의원적이 있는데 천만 원까지 나왔으면 벌금 천만 원이면 거의 징역역이나 다름없는데 아주 중대한 선거범죄거든요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당내에서 돈 봉투 뿌렸다는 의혹 그것도 안 좋죠 실망스럽죠 그건 비교가 안 돼요 김연아의 김연아 태용호의 어떤 공천음금 의혹이나 지역에서 이런 김성규의 금품 살포군요 당내 선거에서 예를 들면 송영길 모르게 송영길 지자 몇 명이 좀 도와줘서 고맙다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50만 원이나 100만 원 줬다고 그거하고 그건 예를 들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비교가 됩니까 직접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금품을 살포하고 공천원금을 받고 그런데 이건 지금 쏙 들어가 있어요 검경이 안 흘리고 정보 안 흘리고 언론이 기사 안 쓰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 당합니까 여러분 기자님들이 양심에 가슴을 서러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 나경원이 아니라 그 비서가 피고인 바꿔치기 당하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성규가 아니라 존재감도 없던 김건희 오빠가 갑자기 기속인으로 송치가 되고 김연아가 공천원금을 받고 태용어가 공천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김성규 56명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금품 살포해 이게 송영길의 당내 선거에서 몇 명이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몇 명한테 수고했다고 선권도 수고했다고 준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게 더 중요한 사건입니까 솔직히 돈봉뚝도 잘못된 거고 저는 정말 몹시 실망했지만 그리고 민주당 안파에서 다시는 그런 데 나서는 안 되죠 뭐하러 밥을 사줍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인 지지자들 알아서 밥 먹으면 되지 밥 사주면 찍고 밥 안 사주면 안 찍을 거니까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강력 규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겁없이 비를 저지르니까 이제 국도도 송파에서 양평군 양섬인으로 가겠는 걸 강상면, 최선순 땅 있는 데로 지금 옮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혹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평의 소리에서만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진짜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후속 기사 썼으면 좋겠어요 오마이티비가 지금 오마이티비로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제 돈을 첫 번째 단독으로 말씀드린 거예요